갑니다 다섯번째는 카타리나 여섯번째는 데빌진 여기까지만 일단 데빌진까지 가는게 목표 마이티 애맞에도 마이틴 찍어낸다 마이티 공장 만들어낸다 의자당 공장 만들어낸다 여기서 한두판만 이기면 승났들 것 같은데 차분하게 이익없다 빠바밤 가자 벽으로 남캐넌 벽홈이 10팀 가자 벽으로 이야 커킥이 나왔다 반대 킥업이랬다 야 이게 안되구나 아씨 좀 빨리 때릴까 가자 벽으로 어 카운털 아 여기도 카운털 짹 찍고 이제 어 카운털 오 카운털 아 카운털 아 이긴 또 카운털 잭 찍고 이제 잭은 이제 한동안 이제 봉인하고 이제 타타리나 가야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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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إnie feelings for you. 어? 오오, 야, 게이루. 아, 야, 브라운. 와... 아... 코트 마지막에 너무 아깝게 계속 지네 아... 존나 아깝네 아... 아... 아니요, 4, 1, 2, 3, 6, 3이에요 마지막에 3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 바퀴, 반 바퀴 돌리고 3으로 마지막에 입력해야 돼요 그걸 같이, 초풍처럼 전작에서는 존나 어려웠는데 세븐에서는 그나마 좀 쓸 수 있게 펴내셨어요 전작에서는 이거 존나 안 나간대 지금은 이제... 좀 쓰기 쉬워요 아... 카운트 나는데 아... 카운트 나는데 아... 카운트 나는데 야... 계속 아깝게 지네 계속 아깝게 지네 계속 팔 돌리는 거 빨리 하면 확정이다, 빨리하면 빨리하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저는 확정으로 안되더라고요 장인들은 잘하는데 아... 카운트 아... 카운트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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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워낙 소리나는건데 빨리 해야돼요. 빨리 해야되면 서서 가도 되더라구 와 이거 맞았다 이거 맞았다 아 좋아요 이번엔 한번 끊어봅시다 와 이거 맞다 아씨 마지막 round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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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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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병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아 아이씨 잭면장 썼는데 잭한테는 저거 이차왕 4rk 쓰면 안될거 같아요 저거 양손 저거 누르면 캐치하기 쉽거든 어? 아아 똥짜바리를 다시 파죽의 2연승 자 2연승으로 올라갑니다 어 된장탕님 안녕하세요 언제 인사하셨냐 된장탕탕탕 어서오세요 나 또 박스터님이 인사하신 줄 알았네 어서오세요 된장탕님 피파닉이 먼저 승단이 좀 뜰거 같은데 야 이건 존나 잘 막네 쓰면 안되겠다 차분하게 잘 앉아서 엠아제 엠아제 닿지 않게 잘 안났네 오케이 와아 아 2타가 나오냐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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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은 슬라이딩이 두개죠 정말 오버 슬라이딩도 있죠 하아! 오잉요! 아이씨 쉽지 않네 벽에서 벽콤을.. 벽광을 잘 안 맞네 좀 따르게 써야 되겠네 속상하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분하게 이겨봅시다 아아 좋고 어 와 으 으 으 으 으 항상 여기서 있을게 에 힘들 되면 주위를 돌아봐 어이 카운터 어허 으 으 에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자본 자본 왕 자본 아니요 하단 좋아요 모신거 이거 있잖아 존나 좋은거 맞힌다 내가 잘 안쓰고 나름 쓰는데 오케이 강제 부작구로 갑시다 와 이걸 흘리다 아 어어 어어 멋진건 좋구요 3 양발 양손이야 양..양발 그리고 원래 잭 하는 분은 벽에서 짜개짜개 끄는데 나는 한방을 노리기 때문에 에마즈는 짜개짜개 안하죠 벽에서 그냥 한방을 노리기 때문에 원래는 이상한 모신거 이거 이거 많이 쓰죠 벽에서 근데 난 많이 안쓰지 아아 좀 빨리 조금만 빨리 슬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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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2판 이기면 제 생각에 좀 뜰 것 같아요 중심 많이 먹어서 다음판 아니면 다 다음판에 무조건 뜨던데요 2판 이기면 뜰수도 있어요 K.O. Round 3 F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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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이거 카운트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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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으면 안되는데 후원은 여유가 될 때 알지 없는돈에 너무 무리해서 하시같으면 안되요 나중에 후회한다 지훈님은 언젠가 팬클럽하는 그날까지 붕괴탄님 안녕하세요 오 벽강은 아있네 차분하게 다시 올라갑시다 어 잭 마이티 찍어야지 차분차분 왕차분 추억이 영상도네 뭐 어떤 추억일까 또 잭 마이티 하이라이트에서 또 하나 근지셨나 또 잭 마이티 또 잭 마이티 와우 K.O. R.O. R.O. 2 FIGHT 아우 뭐 이게 나가냐 아우 개마라 개마라 2 3 2 1 2 2 3 아하 존나쌤 분콘 존나쌤 레드쓰는 척 하면서 분콘 써버렸어 레드쓰는 척 하면서 레드쓰 아하 칼팀 아하 칼팀 이게 아닌데 자아 뚝배기 자아 뚝배기 아아 Christianity 존나 긴장감이 장난아니다 아아 피말리다 피말려 피말리다 피말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 오늘 YT 가고 싶은데 아씨 공인된 카타리나를 꺼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레이지가 아니네 아 아 레아 정말 잘쓰는데 어 레아 정말 잘쓰는데 round two, fight. 아하 아하 와 이걸만 나 또 아 게이득 게이득 하하하하하하 게이득 아하 야 이거 완전 기팡팡 각인데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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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하이클만네 너 이걸로 왜 맞아 아 가드 그렇지 가드 가드 가드가 돼버렸네 가드가 해버렸어 아 이제 승난이 뜰거 같은데 이제 삭 냄새가 나는데 잭 마이티 가나요? 그렇죠 잭 마이티 가자 에마아제 처음으로 잭 마이티 가나요 메뚜기인가 메뚜기인가 이거 아아이! 어! 게이든! 끝났나? 아 별게 안보인다 으하하하하하 쨍! 쨍! 이제 봉인이다 아 선빵리 2천원 감사합니다 쨍 이제 봉인이다